반갑습니다. 전국의 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수플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학 양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뭔가 논쟁까지는 아닌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자주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선생님이 지금 강사가 된 이 상황에서도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측이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고 이게 양측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양측이만이라고 했을 때 그걸 가정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수학 공부는 운동이라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여러분 기초 체력을 기르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떠한 굉장히 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신체에서 굉장히 근육질로 변화를 했을 때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일단 체지방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을 근육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육량을 늘릴 때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고 근육질이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일단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먹어서 그만큼 부하가 걸리게 해야 체격이 커지거든요. 체격이 커지고 어쨌든 근육이 지방보다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중은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요. 벌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벌크업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벌크업이 끝났을 때 커팅을 하면서 예쁜 몸매를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수학을 공부를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먹어서 하루 8끼 정도 먹거든요. 정말로 벌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간을 비유하자면 그때 문제의 양을 엄청 많이 쳐가지고 무조건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기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다음부터 커팅을 한 다음에 좀 세심하게 다듬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듣고 그것을 체화시킨 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잖아. 굉장히 단순한 논리구조인데 여기서 빼먹는 것이 몇 가지 있거든요. 강의를 수강해야 되거든요. 강의를 시청하는 거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3강씩 들으면 열흘이면 30강 끝날 수 있겠다.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강의의 목적과 구성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니까 그냥 들어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하나하나 개념 설명을 꼼꼼히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문제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파이널 강의라고 하면 파이널 강의는 다듬는 강의거든요. 내가 근데 공식과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파이널을 들으면 성적이 오르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물리투수를 선택했었는데 잘 못했어요. 물리투수 잘 못했는데 내가 수능에 임박해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과목이 강좌가 그 다음 찍기 100제였나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거를 수강하면서 점수가 잘 나오길 기대하는 건 사실은 무리인 거죠. 왜냐하면 100문제 중에 수능 문제가 온전히 100% 나오면 그 강의를 강의했던 선생님은 우주일타가 됐겠죠. 나는 근데 어 뭐야 파이널 들었는데 성적을 선생님이 못 봤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강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공반하 싹승 입장에서는 그게 물론 100문제 강의를 해서 100개 다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거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차근차근 디벨롭하면서 꾸준히 탄탄하게 해오던 아이들과의 무언가 역차별? 이런 걸 내가 욕심을 부린 거니까.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복습과 훈련을 통해서 채화를 시킨 다음에 다듬어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 구조 속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양치기예요. 강의를 10문제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 그 10문제에 대한 가지치기는 온전히 자기가 돼야 돼. 그것을 강의로 만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보통 양치기를 할 때 여러분 100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0문제라 굉장히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센이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문제의 맛풀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집들은 다 1500문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 끝냈다면 그만큼 문제를 푼 것이고 그리고 그거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집을 더 풀고 있을 테니까 아마 마음먹고 양을 늘리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정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10문제를 선생님이 강의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가지치기는 온전히 문제집에 들어가 있거든. 그 첫 문제를 물론 강의로 완벽하게 구성을 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그 첫 문제에 일일이 다 들어있는 문제의 개념과 공식을 설명하기에는 그렇다면 한 강좌가 100강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과연 100% 옳은 일일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에 대한 목적이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생각하자면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양치기를 해결하고자 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받을 수 있긴 있어요. 그 문제집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내가 문제 푸는 시간과 노력을 할 바에는 강의를 듣겠다. 이건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을 정말 좋은 강의를 들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봤다. 그러면 그 강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체화시키는 과정에 필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양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벌크하듯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얼마나 세심하게 복습을 하고 다듬느냐는 그때부터 성실도가 관여가 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학생의 기준이 갈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여기서 무언가를 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보통 문제를 많이 안 풀고 있어요. 사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 늘리는 양이 킬러 문제만 하루에 100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자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루에 3시간을 온전히 수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 3시간 동안 거의 무지성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시간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문제 양을 확 줄여버리는 단계도 필요해요. 3시간에 100문제를 풀다가 3시간에 10문제를 푸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기서 커팅이 들어가는 거고 오답 정리가 필요한 거고 오답 노트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땐 문제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96점이다. 어쩌다가 시험에 하나 정도 틀린다. 라고 하면 그때는 양치기가 필요 없는 단계인 거죠. 그때는 세심함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일단 양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심함과 어떻게 문제를 고난도에서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름방학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방학 끝나고 시험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위권 친구들이라면 혹은 여름방학 열심히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라 내가 문제를 많이 못 푸는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문제풀양을 늘려라 이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